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화영 재판이 끝날려는데 후폭풍이 반반치 않습니다 자 이화영에서 끝나는게 이화영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바로 이재명의로 이게 딱 커넥션이 되어있잖아요 공범이니까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오시답니다 쌍방울에서 돈을 또 뿌린거 있어요 누구한테 바로 이해찬한테 6억을 뿌려줬어요 요게 이제 수사를 또 강행할 수 밖에 없구요 수사를 갖다가 이제 빨리 또 진전시킬 수 밖에 없고 또 하나는 쪼개기 후원이 또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 사실상 유대다 요거는 뭐 이화영이 변호인들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한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구요 검찰에서는 지금 입장문이 나왔는데 지금 바로 상고 항소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료화면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스마트폰 방북비용을 대납한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바로 제3자 뇌물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특가법상 뇌물 요것을 전부 다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제3자 뇌물 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체포 영장도 발부가 가능하다 법리적으로 말이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 수원지금에서 수사 중에 있는 정치장법 위반 쪼개기 후원 대선 경선하고 경기지사 선거 때 참 해먹기도 많이 해먹었어요 요것도 지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요 글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재하의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뭐 제가 잘 수가 있겠어요 요일까지 제가 정리해드리고 이거 빨리 체포해가지고요 지금 체포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안을 요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시간 문제구요 지금 현재 김성태 재판이 7월 12일 날 열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3년 5개월을 구형했어요 그것도 요것도 왜냐하면 김성태의 발언의 신뢰성 요구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내 이게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태의 발언의 신뢰성이 다시 한번 7월 12일 날 이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재명이는 그냥 딱 생명은 끝난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 말이죠 이거 대부분까지 가려면은 대선 때까지 끝나겠느냐 안 끝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김성태의 이화영 이거 2, 3년 안에 끝난다는 보장도 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판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교묘하게 재판 지연 잔략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부터 빠르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재판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삼심이 가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요거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제 국회에서 당연히 불체포 하도록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일심 판결을 갖다가 빠르게 진행시켜서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옥중 출마 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국민이 그 정도로 아둔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개딜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중도층이 이 대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보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의 운명은 다 끝나간다 끝나갈 가능성이 그래서 말이죠 요 재판과 직결되지 있지 않지만은 지금 내주에도요 이재명이가 거의 매일 재판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위중교사죄 요거의 경우에는요 위중교사가 딱 걸려서 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거는 바로 이거는 뭐 딱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요것도 요것도 유죄 판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러한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대북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기존의 재판들 본인의 재판 여기에서 이 법정 구속이 되면 이 민의당에서 아무리 개딜들이 날리친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당 후보로 경선에서 내세울 수가 있겠느냐 왜 필패하게 됐는데 그래서 요런 분위기 요런 관리가 이제 법리적인 측면은 일단요 우리가 이제 1심에서 완벽하게 이겨놨기 때문에 이 법리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홍보 그야말로 여론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요렇게 해서 여론이 재판부를 압박하도록 예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과 그 일당들을 압박하도록 만드는 이 복합적인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 변호인들 지금 오늘 난리가 났죠 아주 엑스망신 났었죠 그리고 김광민이는 욕설까지 해서 지금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죠 제가 이제 이재명이 관련해서 페북을 열어봤더니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아주 괴팍하잖아요 새벽도 서너십경에 입장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카레 내일 주말이라도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당에서 내놓은 입장문 이외에 본인의 고유한 입장문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법정에서 천장을 쳐다보고 한 5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판결이 끝날 때가 판결이 나올 때가 마침 법정에서 휴정 중이었는데 그때 뭐 완전히 안경까지 딱 이렇게 벗고서 말이죠 이 휴대폰이게 참 꿀떼하게 계속 검색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요 이재명이 지도 이제 운명이 끝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고요 지금 검찰 입장문에 나오는데 즉각 상고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1억 이상이 받으면 1억 이상을 받을 경우에 지금 이제 뇌물 그러면 이제 10년 이상이 선과 되는데 이게 9년 6개월 이게 9년 6개월 총 합쳐서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이 성량이 낮다 이렇게 보고 즉각 상고하겠다는 게 지금 방금 나와 있는 검찰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제 벌써 이제 1시만이 넘어서 2시로 가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우선 이렇게 이제 대북 송금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 증거는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명찬한테 줬잖아요 저 김성태가 직접 요런 북한으로 원토받은 영수증을 지금 김성태가 다 가지고 있고 요것이 오늘 유죄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제3자 뇌물 혐의 이재명도 이제 공범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이화영 유죄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요 이 대북 송금 총 800만 달러 중에 일부만 유죄로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394만불만 유죄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무죄가 됐어요 자 요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무죄일 뿐이지 요번 판결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하고는 이 무죄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측 윗장문을 보면은요 예 우선요 법원 선고에서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공사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 점 이 점을 증혹하고 있는데요 일부 부재는 선고가 됐지만은요 동원의 동작 종착지가 법률상으로 금융체제 대상인 조선노동당이 아닌 조선아태위로 건너갔다는 법 기술적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겁니다 왜냐 이 아태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고 조선노동당은 제재 대상이에요 그래서 돈의 종착지가 최종적으로 이제 아태위를 갔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법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무죄가 선고됐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넘어간 돈이 394만 불 요거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법원 판단을 내용을 보면은요 이 800만 달러 중에 북한의 스마트폰 사업 지원 명목 이게 총 500만 불을 요청했는데 이 중에 164만 불을 인정이 받았어요 유죄로 그리고 이제 방법비용 300만 불을 요청했는데 이 중에서 230만 달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말이죠 이 방북비용 명목의 달러와이 경매는요 금융재단 대상인 노동당에 지급된 사실이 경기도 관계자 그리고 북한의 송명철 부실장이 작성한 영수증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진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요게 이제 요 사진 여러분들께도 뭐 제가 저도 여러번 보여드렸죠 여기 회색 옷 입은 게 이제 김성태고요 우측에서 두 번째가 이게 이화영이 고 양쪽 이화영과 김성태 사이에 앉아있는 게 송명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도 중요한 이 결정적 유죄 증거가 됐다 예 영수증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요 외국한 거래법 규정상 기재부 고시 즉 국제평화빛 안전유지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그리고 영수화가 지침이 이건데 이 기재부 고시에 열거된 금융재당 대상에 흘러들어갔거나 아니면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얘기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화영에 대해서는요 제3자 뇌물죄를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관여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화영이도 내 혼자 덤택이 탔어? 억울해 같이 가자 그래서 이재명이 요 죄를 갖다가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지금 이화영 기존 혐의에 더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재명 쪽으로도 당연히 이제 이화영 수사하면 이게 공범이니까 이재명 수사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뇌물죄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검찰은요 지금까지도 쌍방울구립이 제3자인 북한한테 송금을 한 거는 사실상 이재명이한테 건네는 뇌물이다 뇌물이다 이러한 제3자 뇌물 혐의 구도로 수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더 보완이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은요 조만간에 이와영이를 다시 소환해서 추가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와영이가 내 이 사건을 혼자 짊어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의 사 승인을 받고 송금했다고 진술해서 분담할 것인지 기로에 다시 놓이게 됐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와영이는 작년 6월에 이 검찰의 말이죠 북한에서 요구하는 의전 비용 즉 300만불을 이 김성태가 다 처리할 것이라고 이재명에게 보겠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 아니에요 자백을 그래서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번복해 온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로 다시 세게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조사를 하면은 이거를 불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인정된 중요 대목은요 바로 쌍방울 그룹이 대북 북한에다가 송금한 것은 바로 이화영이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지사 승인이나 무기는 없이 그러면 이화영이가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죄 혐의 적응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3자 뇌물죄까지도 추가적으로 이화영 그 다음에 이재명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법원은요 이번에 지금 이재명이가 2018년도 9월에 3차 평양정사회담 때 빠졌잖아요 특별수항단에서 이게 빠져가야 되니까 이제 열분이 나니까 이화영이가 지금 이재명의 방북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김성태를 통해서 방북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비용을 김성태한테 대납하게 한 사실 그러니까 이제 방북비를 갖다가 대납한 거죠 이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요거를 그리고 이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재명이 하고 이화영이의 전폭적 지원 때문에 가능을 했다 그런 또 기대를 했다 그리고 김성태에 대한 이화영의 요청에 따른 방북 비용 대납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뭐 100% 김성태 진술을 인정해준 겁니다 그리고요 800만 달러 중에서 200만 달러의 성격과 관련해서는요 경기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 형태인 게 충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납 의미가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확인사살을 오늘 해줬어요 다만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법원 판단 중에 술판 회유설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지금 제3자 뇌물자를 갖다가 이화영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수사를 보완할 예정은 있는데 당사자 간의 현안에 대한 인식과 부정한 적탁이 상당 부분 입증이 되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이화영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만 탄력을 받고 금물살을 타느냐? 아니오시답니다 바로 뭐냐 이재명이 말이죠 2021년도 7월에서 8월 대선 후보 경선 당시하고요 2018년도 5월 경기도지사선거 당시에 1억 8천에서 2억 천만 원을 쌍방울하고 KH그룹의 임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이게 금물살을 탈 것이다 그리고 2020년도 5월에서 2021년도 4월에 이해찬이가 이제 정계를 은퇴한 시점인데 요 때 사무실 임차병 또는 생활공간 명목으로 쌍방울이 말이죠 6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어요 이게 자네한테 정치자금 위반 혐의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빨리빨리 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죠 예 그래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김광민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민철 변호사가 오늘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참 이거 기가 막힌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민의당은 민의당대로 이제 수사 탄핵을 검토한다 편파적인 이 보도다 아 편파적인 판결이다 요렇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당연히 반발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김광민하고 김현철 요 변호사 얼굴이라도 한 번 보시죠 아주 무식하게 생겼어요 예 요거 보십시오 왼쪽이 김현철 변호사 오른쪽이 김광민인데 요 김광민이가 욕설을 썼어요 쌍시읒피읍 뭐 제가 이 부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요런 욕설을 지금 이 쌍시옷 이게 김광민 변호사 쌍시옷피읍 이거 뭐 여러분들 뭐 무슨 말인가 다 아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딱 뭐냐 끼리끼리도 온다고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이 이재명이가 뭡니까 형수 욕설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쌍시옷피읍 욕설은요 이거는 이재명이나 김광민이한테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티던들이 이거 정말 한심스럽다 이게 정말 비판의 글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김현철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김광민이가 내놓은 요 입장문 자 한마디로 이제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김광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울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충성심이 참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래서 김현철의 경매는요 재판부가 이완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완영이가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요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도 4월에 남북정산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완영과 관계없이 주가자자 헐리하고 주가가 뛰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끼어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완영 또는 경기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독자적 대북사업 구상했다 그래야 이제 김성태 이 발언이 전부 뇌물 뭐 제3자 뇌물 뭐 이런 게 하나도 작동이 안 되잖아요 요렇게 해서 지금 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김성태 회장은 주식담보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의 교서를 취사선택했다 이완영이가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 국정원 보고서도 별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번 재판을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부패대물 사건 재판에 비판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재판당을 보면서 룰라 대통령을 부패대물 사걸로 조작해서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우르 판사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사건 수사기록에 검찰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들이 질리비하다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이루어져 사건을 조력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설픈 조작 사건의 전발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하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다 이러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90%는 대관실무자로 활동한 문모씨가 사용한 것이고 10%는 문씨가 피고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쌍방울이 법인카드를 이화영이 사용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다 예 아 이거 참 웃기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광민이는요 이화영이가 대북성금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대판부 판단 그야말로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서 미화를 판출하는 부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 길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쌍방울 정도 규모 이게 정상적인 회사나 이거죠 조폭의 한 회사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이는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체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지금 이화영 측에서도요 항소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두 변호사의 말 이게 이제 언뜻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요 전혀 이거는 다당치 않다 자 왜냐 김성태는 정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늦게 들어왔잖아요 도망가니다가 해외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쌍방울 관계자들이 전부 진술했고 그 다음에 검찰 금감원 이런 데서 전부 서류를 다 가져가서 다 뜯어봤고 그래서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뭐 이화영이 김성태 혼자 진술한 게 아니잖아요 방용철도 진술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용철은 이제 죄가 낮으니까 오늘 집행유예로 풀려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 없는 인간을 갖다가 변호사로 기용한 이화영 참 기가 막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 쌍시옷 비읍이라고 하는 욕설을 지금 한 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누리꾼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XX 욕설 받나? 하는 짓거리고 보니까 한심하다 죄값을 받아라 이러한 지금 이 욕풍이 상당히 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도요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항소 입장을 딱 밝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은 항소하면서 추가적으로 제3자 뇌물 혐의 요거를 지금 이제 보완수사하기 때문에 요거 이재명이는요 제3자 뇌물 혐의 크죠 이거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쯤이면 이재명이의 직접 입장문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라고요 제가 100만 구독자를 빨리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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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